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현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이화영 씨를 꼽을 수 있을 건데요.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중요한 증인입니다.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손근과 관련된 중요한 증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까지도 입을 열고 있지 않은 이재명의 측근들, 예를 들어서 정진상이 됐거나 김용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데도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참 여러모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화영 씨죠. 그런데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6월 달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화영 본인 스스로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었는데 6월 달부터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화영 씨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 솔직히 저는 진짜 부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하는 그 행패를 보고 있으면 부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큰데, 뭐 어쨌거나 부인이라고 하니까,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재판 도중에 소리를 지르고, 이화영 씨를 상대로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아냐, 나는 앞으로 가족으로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재판장 가가지고 사랑과 전쟁 찍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못 볼 꼴까지도 우리가 다 봤는데, 오늘 그런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도대체 그 목적이 뭘까라는 겁니다. 이화영 씨의 부인이 그렇게 깽판을 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뭐 개딸로서 이지명에게 충성을 다한다, 우리 그 총통각가 이지명한테 은총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화영 씨 부인한테 접촉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죠. 박찬대, 코딱질 청소부, 박찬대가 계속해가지고 부인하고 있다가, 결국에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화영 씨의 부인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번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화영 아내가 그렇게나 생난리를 쳤던 변호인,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결국에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20일 재판이 또다시 공전, 또다시 미뤄지게 되었죠. 자, 변호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화영 씨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해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가 없어서 사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 해광 측 변호사가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 천지의 어떤 변호사가, 자기의 어떤 의뢰인이 자기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화영 씨가 증견을 계속해서 몇 번의 재판을 통해서도 자기 그 해광 측 변호사는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뢰인이 자기를 못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부인이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인이 자기에 대해서 막말을 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어가지고 사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해광 측 변호사가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못하겠지만, 결국에 이화영 씨 부인의 뜻대로 해광 측 변호사가 사임했다라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화영은 버려졌다라는 거죠. 이재명 측으로부터 꼬리 자르기 당하듯이 이화영은 완벽하게 버려진 것이고,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이재명 측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전이 됐다라는 거, 재판이 이제 미뤄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사실 이게 이화영 씨의 부인이 깽판을 치고, 그리고 또 지도부가 이화영 씨 부인을 접촉했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이화영 씨가 하는 얘기가 재판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언론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판에 가서 이화영 씨가 변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그래야지 그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 측에서는 재판을 미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화영 씨의 그 변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증거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나서가지고 깽판을 쳤던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결국에 20일로 예정이 됐던 재판이 또다시 공전이 되기로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이 아주 명백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민주당 측에 접촉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이화영 씨의 부인을 만나,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재명 측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술을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화영 측의 해강 측 변호사가 사임하기 바로 전에 이재명이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었습니다. 국폭 정권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조폭 그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기사까지도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기사가 뭔지를 보니까 오마이뉴스의 기사였습니다. 이화영, 상방울, 김성태 통해서 회유 압박에 검찰서에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지금 공유를 했고 그리워한 다음에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재명이 저런 얘기를 하고 다음날 이화영 씨의 해강 측 변호사가 사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이와 공유했던 저 기사를 보면 한마디로 웃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화영이 7월 10일 변호인 접견해서 털어놨다. 내가 김성태를 통해서 이렇게 회유를 당하고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것인데 저게 왜 제가 어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이화영이가 변심을 했다, 민주당이 비상이 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7월 17일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화영 씨 부인이 그렇게 비상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깽판을 쳤던 게 또 언제였습니까? 7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얘기, 글자 그대로 진짜 다 정리가 됐던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오마이뉴스가 다시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시 보도한 거를 이재명이가 새삼스럽게 마치 새롭게 등장한 얘기처럼 또다시 저렇게 기사를 공유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겁니다. 다만 그 언론플레이의 결과 그 이후에 실제로 해강책 변호사가 해임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민주당에서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재판 자체를 방해하고 재판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어떤 술술을 부리고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마이뉴스가 밝히고 있는 무슨 뭐 이화영 씨가 회유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도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다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김성태는 피고인에게, 김성태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검찰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검찰의 무슨 뭐 이화영 씨에 대해서 회유랑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 씨가 이화영에 대해서 회유랑 협박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 도대체 검찰 조사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성태 씨가 이화영한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본인이 과거 이재명의 2심 재판부에 대해서 로비라는 사실을 털어놓겠다라는 식으로 회유랑 협박을 했다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거를 가지고 이화영 씨를 회유랑 협박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 내용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씨가 들어봤었을 때 터무니없는 얘기고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털어놓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닐 텐데. 애당초 저 얘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회유랑 협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김성태, 쌍방울의 회장이었던 김성태가 뭘 했다는 거예요? 과거 이재명의 2심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라는 걸 실토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쌍방울과 이재명의 재판이 연결고리가 뭔가 한 가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쵸.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거를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신해줬다라는 식의 의혹이 있었다가 약간 묻히듯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번에 저 지금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 씨가 회원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털어놓으면서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의 새로운 단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성태가 뭐라고 회유를 했다는 것이냐?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을 털어놓겠대요. 이것도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김성태가 정치 자금을 대줬다라고 하는 걸 실토하는 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게다가 심지어 이해찬 조정식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의 비용을 댔다라는 사실도 털어놓겠다라는 식으로 이화영 씨를 뭐하겠다는 거예요? 회유랑 협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덕수 출신의 그 변호사가 됐거나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됐거나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됐거나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회유랑 협박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유랑 협박 결과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인 것인데 좋다 이거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이화영 씨가 회유랑 협박을 당했다고 치자고요. 오히려 그러면 김성태가 회유랑 협박을 하겠다라고 이용했던 카드, 이재명의 2심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김영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대줬다라는 거 심지어 이해찬 등등이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 이재명을 돕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후원금을 냈다라는 사실 이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돼야 되는 거겠습니까?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김성태가 뭘 가지고 이화영을 협박을 하겠냐고요. 야, 있잖아 사실은 내가 성지주지나 뭘 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가지고 회유랑 협박이 되겠습니까? 진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이화영을 회유랑 협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공유했던 이재명의 패착이었다라고 봅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단초들을 지금 이재명이가 자백을 했던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해강 측 변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사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재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이화영이가 재판에 가가지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못하게끔 그게 증거로 채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시켰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재명이는 시간을 끌고 있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게 다 결국에는 자기한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